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86.1원으로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유는 지난주 대비 27.1원 하락한 1634.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 당분간 국내 제품 판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낙폭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